안녕하십니까 요즘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바깥 활동도 못해서 많은 분들이 힘겨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불자인들께서는 평소에 계속해오시던 기도로 내면을 살피면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일라음경에 보면 만약 너희들에게 두려움이 생기거든 나를 생각하라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다른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정신건강에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아무리 복잡한 세상도 행복한 세상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난간을 만나면서 우리는 그동안 편안했던 일상에서 벗어난 듯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불편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만나는 것이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고 있는 주변의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러한 평범했던 시간들이 조금씩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그 평범했던 일상들이 고맙고 또 감사한 날이었고 더없이 행복했던 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기가 또 요즘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평범한 일상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는 좋은 계기로 삼고 수행해 나간다면 오히려 전하이복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불안하고 힘든 시기 속에서도 봄은 어김없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거친 나뭇가지 사이로 새순이 도단하는 것을 볼 때 이 계절이라는 것이 어김없이 가고 오고 되풀이하듯이 우리의 삶도 이 어려운 여론 시기도 결국은 또 지나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절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주고 복된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유마경에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다라고 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스스로의 노력과 배려가 우리 모두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어느 날 페르시아 왕이 마음이 슬플 때는 기쁘게 하고 마음이 기쁠 때는 슬플게 하는 물건을 만들어 보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신하들이 밤새 고민을 하다가 반지 하나를 왕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왕이 그 반지를 받아보고 반지에 새겨진 글귀를 보고 만족을 하면서 크게 웃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반지에는 어떤 글귀가 있었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도 언제나가는 지나갈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본분사 일에 치중하면서 개인적인 위생과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자기 점검의 시간을 갖는다면 이 시간이 오히려 복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염련불리심 생각 속에서 부처님의 생각을 놓지 않고 정진하면 모든 재앙이 사라지고 부처님과 피가 항상 여러분들을 지켜봐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향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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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